포지필음 X2-3와 X2-4의 외형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기종은 비슷하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전면에 X2-3는 초점 모드를 변경하는 레버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X2-4에서는 제거되었습니다. X2-3는 돌출된 그립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돌출된 그립이 전면과 후면에 적용되어 있었는데 X2-4는 전면과 후면 모두 플랫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반적인 컬러는 X2-4가 좀 더 실버톤에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. 상부의 인터페이스를 비교해 보면은 X2-3에는 오토 모드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A모드와 벌브 모드가 적용된 셔터 모드 다이얼이 X2-3에는 적용되어 있었는데 X2-4에는 오토 모드가 제거되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의 P 포지션이 탑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Q버튼이 상단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비슷합니다. 주요 버튼의 위치는 비슷한데 X2-3에는 후면부에 다이얼이 있었는데 전면부, 후면부, 투 다이얼이 X2-4에서는 전면에만 다이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X2-3는 일체형 LCD를 탑재하였고 X2-4는 180도 필트되는 LCD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X2-3가 좀 더 다양한 구도를 잡기에 유리합니다. 전반적인 크기와 외형은 비슷한 편입니다.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측면에 있는 스트랩 고정 부분이 다르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X2-3는 USB 2.0의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고 X2-4는 USB 3.2 제네레이션 1의 타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X2-3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